4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42번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리면 조금 곤란해진다 그죠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굉장히 쉬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뭔지 몰라서 내가 보기에는 틀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학습곡선 학습곡선 다른 말로 하면 공수 체감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죠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곡선 형태로 감소한다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한계를 만들 적에는 처음 만들 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자꾸 그걸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숙달이다 숙달 배우게 되잖아 그죠 그게 뭐 학습곡선이지 알겠죠 첫 번째 만들 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차츰차츰 증가하다 보면 숙달이 되니깐 한계 만드는 시간이 감소한다라는 게 공수 공수 시간이 감소한다 체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공수 체감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밑에서 부터 한번 봅니다 작업 로트 크기에 따라 표준 공수를 조정할 수가 있겠지 왜 한계만 생산한다 라면 시간을 많이 줘야 되겠지만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생산하면 숙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만드는 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공수로 조정이 가능할 거고 또 뭐냐면 제품이나 부품의 적정 구입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한계 주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뭐 100개 200개 1000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만드는 데 숙달이 되니깐 시간도 작게 걸릴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떨어질 수가 있겠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구입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결정할 수 있겠죠 성과급 정무냐 하면 한계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개 만들면 우리가 성과가 얼마나 많이 달성됐느냐 얼마나 빨리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안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에서는 제품을 만들 때 한계 만들 때보다 100개 1000개를 만들게 되면 학습에 의해서 시간이 감소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안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43번에 보시게 되면 43번은 우리가 설비 선정 시 설비를 선정할 때 주문 생산에서와 같이 제품별 생산량이 작고 생산량이 작다고 하죠? 제품별로는 생산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의 변동이 심할 경우에 설치하는 유리한 설비는 이렇게 돼요 주문 생산이에요 주문 생산 핵심은 이거다 그죠? 주문 생산이다 주문에 의해서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주문을 하고 이 사람이 주문을 하고 이 사람이 주문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문 들어올 때 뭐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많이 하진 않겠지 그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여러 개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무슨 설비? 법용 설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 되겠죠? 여러 가지 제품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걸 법용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문 생산일 때에는 당연히 여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법용 기계가 필요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모델이 하나가 딱 정해지면 대량적으로 막 찍어냅니다 이거는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용 설비가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품종은 작고 대량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전용 설비가 필요할 것이고 품종은 많고 소량직 생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법용 기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44번을 봅니다 그죠? 44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MRP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MRP가 뭐냐? 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죠? MRP라는 거는 종속수요품의 우리가 재고관리 이걸 가지고 MR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독립수요 같은 경우에는 MRP는 종속수요 품목이고 독립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정양 발주가 있고 정양, 정해진 양만큼 발주하는 방식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정기, 정기 발주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발주하는 방식이 있고 계속 실사를 통해서 일정한 양이 될 때 재주문점에 왔을 때 주문하는 정양 발주 방식이 있다 이거는 독립수요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고 MRP는 종속수요를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발주점을 이용한 발주 이거는 우리가 정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자재를 끌어당기기 이것도 글자 알고 있어야 되죠?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끌어당기는 푸시 미는 게 아니고 끌어당기는 거는 우리가 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지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즉시 생산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도요타 생산방식을 이야기를 한다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oaster o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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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섬 oaster oer